안녕하세요. 윤주의 투자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의 투자노트는 인포스닥 데일리와 엄브레라 리서치가 함께 콜라보로 만드는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기업편, 펀드매니저편, 애널리스트편, 비상장업체편, 스타피비편 이렇게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산업분석이나 투자노하우를 저희가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피비편으로 유한타 반포 PIB 지점에 한상혁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제가 농담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셔서 좀 더 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오셨던 분들은 프로 방송러가 아니었거든요. 방송 처음 하신 분도 되게 많았고 예를 들어서 한미글로벌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방송 처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긴장을 조금 하셨는데 지금 오늘 나오신 한상혁 차장님은 프로 방송러죠. 방송 보시면 유튜브에 이름으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투자 전략과 이런 투자 노하우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볍게 본인 소개 및 자랑 좀 해주시겠습니까?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할 때마다 떨립니다. 아, 그러세요? 네, 딱 긴장돼고요. 특히 이렇게 대표님하고 처음 하는 방송이어서 그런지 저도 또 좀 긴장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유한타 증권에서 13년째 주식 영업을 하고 있는 한상혁 차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반포 PIB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간간이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좀 삼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송파동 블로그 위로 좀 많이 알려졌어요. 네, 죄송한데 그 송파동 블로그 위로는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예명은? 네, 예명을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송파동이거든요. 토박이신. 그거 아니고 이사 갔는데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동네와 관련된 예명을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잠실 롯데월드 거기 보면 이제 그 롯티, 너구리 상이 크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아,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불을 붙여서 이제 불너그 위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썼던 게 그게 한 3, 4년 정도 썼는데 사실 그게 좀 많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송파동 블로그 위로 많이들 좀 알려졌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PB라는 직업 자체가 저는 이제 주식을 주로 운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거를 결정을 해서 고객님과 소통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소액 계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PMA 렉 계좌, 이걸 통해서 소액 계좌들은 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주식을 운영을 하면서 저랑 2년을 맺었던 고객분들이 그래도 90% 이상은 계속적으로 2년을 끊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리텐션의 90%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지인들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을 자산관리를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유한타 지점에서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유한타 리서치 출신이거든요. 유한타가... 굉장히 유명하셨죠? 아니, 유명한 게 아니고요. 유한타가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 정규직 약간 이런 굉장히 공무원적인 마인드가 조금 없지 않은 회사가 이랍니다. 어떻게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기도 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직원분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다. 이렇게 튀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데 채권을 명가하였기 때문에 아, 그런 건가요? 그래서 리서치에서도 사실 제가 되게 많이 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덕분에 리서치로 유한타 시작해서 이제 메리츠로 가면서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이 이어졌는데 유한타의 문화를 제가 아는데 이렇게 그 송포동 블러구리 같은 이런 그 한상영 차장님의 같이 액티브한 사람들이 계시면 정말 지점에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고객분들도 이런 성격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이런 성향 같은 걸 보시고서 물론 실력도 있으셔야겠죠. 이런 걸 보시면서 좀 계속 자산을 맡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리테일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리테일이 어느 정도 지금 작년부터 그렇고 재작년부터 그렇고 계속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저도 기관 투자자랑 운용사는 운용사에 있었지만 그쪽에 대한 자금이 펀드플로우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빼고 연기금 이런 데는 돈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운용사는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개인 자금으로 올라오고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올해 들어서는 또 누구한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어려워져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이 시장을 보고 있는 저나 아니면 한상혁 차장님이나 모두 시장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그나마 좀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또 개인들의 자금은 점점 또 PV분들한테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테일의 변화가 어떤지 한상혁 차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예전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투자 아이디어를 구하려면 전적으로 리서치에서 나오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주식을 종목을 골라내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대표님도 그렇지만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계시지만 그중에 일부가 그만두시고 다른 전업투자자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다른 업종에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리서치 자료로만 소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텔레그램 채널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리서치 자료에 의해서만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세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리테일에서의 변화를 본다고 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직원들이 직접 종목을 찾아다닙니다. 지금은 물론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해당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서 내가 직접 종목을 피킹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큰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사실 나와서 독립리서치나 아니면 저 같은 리서치 플랫폼을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또 이제 중소기업 CFO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만큼 애널리스트의 연봉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일은 갈수록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커버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도저히 국내도 너무 캐파가 안 되는데 이게 해외까지 가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직접 종목을 발굴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업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기업체들 만나면 이미 그 지점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PB분들은 물론 어떻게 보면 PB랑 기관투자자랑 성향이 조금 틀린 게 일단 기관투자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를 하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니까 바로바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모멘텀 나오는 거 아니면 NDR 하는 거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수급이 당겨서 꼴소리밖에 없는데 PB를 아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래 하면 하실수록 그런 거는 그냥 양념으로 가져가고 진짜 수익이 많이 나는 거는 남들이 잘 모르는데 혼자 이렇게 빠져있던 종목들을 계속 모아갔다가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때 큰 수익을 내면서 전체 계좌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장 빠지는데 저희 포트폴리오가 덜 빠진다고 해가지고 고액대한테 신청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익을 내기를 고액들은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받은 어떤 투자 철학과 어떤 운용 방법 이런 것들도 일반 기관 투자자 저희가 가입하는 펀드랑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공모펀드가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저변화가 확대가 됐다면 지금은요. 사모펀드 쪽으로 상당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는 좀 이런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은 사모펀드 저도 지점에서 펀드가 설정되면 다 사모펀드로 49인 한정으로 다 설정이 되고 있고 그런 펀드들을 고액자산가들은 좀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금액이 크지 않을까요? 미니멈 가입금액이 3억 정도 3억인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 가입 못할 금액이네요. 한정된 자산을 가져주신 분들한테는 조금 외단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금융상품 쪽에서의 변화는 사모펀드 위주로 해서 49인 한정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다. 그게 초기 사모펀드 나왔을 때는 1억이었던 것 같은데 3억까지 올라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문 투자자의 요건을 계속 높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부의 어떤 금융투자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1억만 있으면 예전에는 자산가라고 했었지만 이제 2, 3년 동안 팬데믹이 되면서 전체 자산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3억 정도까지 이제 가이드를 좀 올리고 그거에 맞는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신다. 또 사모펀드를 모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원래 시황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뭐 사안이 뭐 지금 심각하죠. 이게 뭐 다음 주에 이제 방송으로 나갈 거긴 합니다만 연초부터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는 뭐 3월까지는 저희도 2약물고 버티신 것 같은데 3월 이후부터는 뭐 거의 최근 6월 달에는 특히 제 주변에 이제 전문 투자자분 직접 주식을 사고 파시는 분들도 이제 진짜 속된 말로 이제 멘탈 붕괴가 올 만큼 힘든 시장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가볍게 토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최근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제 공교롭게 오늘 새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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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지금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 사실 시장이 지금이 바닥일지 아닐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요. 그렇게 보고요.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다만 이제 개별 기업단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빠진 종목들이 정말 많아졌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에서 분명히 투자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네. 시장이 어려운 것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분명히 물가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고통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물가라는 놈은 피크아웃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표가 8.6%가 나왔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 부분이 있고 두 달 연속 어느 정도 픽아웃 분위기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유, 그러니까 유가만 안정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물가도 역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증거로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연초만 하더라도 LA 롱비치 향의 컨테이너석이 120척이 아직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한 20척 정도로 공급망 병목 환상이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그쪽에서도 그런 공급망에 대한 해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만 잡힌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은 그래도 단기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금리 인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또 7월에 발표되는 6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아무래도 또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유가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130%, 140% 올라가면 그러면 시장은 또 한 번 힘들 수 있겠지만 유가가 그렇지 않고 안정화되는 모습만 보인다고 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7월 첫째 주?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단기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정도로 대응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건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유가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은 유가가 픽아웃했으니까 유가가 빠질 거야 하는데 사실 경기 침체를 내년도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거든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이제 소매 판매를 보면 소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이제 시그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알려진 거죠 사실은. 다 예상을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만약 유가가 급락한다면 사람들이 어?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유가가 서서히 조금씩 빠지는 미국이 이제 쉐이로일 공급량을 좀 더 늘리고 있고 지금 올해도 작년보다는 많이 투자를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 되면 좀 램프업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가 천천히 이제 뭐 한 90불까지 이제 천천히 빠지는 모습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오히려 급격하게 빠지면 경기 침체에 우려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한 번 저희가 또 무서움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든지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야금야금 빠지는 게.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2, 3% 조정받다가도 이제 오늘 또 1% 오르는 거 봤는데 이게 단기 시약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가의 레벨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상존한다라는 거를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단기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딴 데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나가서 출연해서 출연자로 많이 얘기는 해봤지만 그게 뭐 의미 있을 때도 있겠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은 뭐 약간 동전 던져서 내일 올라요 빠져요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러면 차장님, 한상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투자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투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칙, 노하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의 이제 펀더메탈이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인 건데 뭐 지금 시장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투자 심리라는 부분이 상당히 무너진 상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것이 실적과 멀티플의 함수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써주신 자료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내년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할지 분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메탈이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요동을 치는 이유는 이 멀티플이라는 함수가 증가됐다가 감소했다가 이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에 요동을 치는 건데 사실 이 심리에 의해서 주가의 본질 가치 대비해서 크게 오르기도 하고 크게 빠지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한참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기업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업단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싼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0년 3월 19일이 제가 기억하는 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가격대까지 한번 오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투자의 기회가 한번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시황에 너무 몰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황이라는 것이 정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6개월 전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빠를 거라는 건 정말 예측도 못했고요. 그 똑똑하다라는 연주 위원들 역시도 이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25BP 세 번도 오바다라는 게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25BP 한 번에 하니까요. 이렇게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매일같이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는 유입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장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기보다는 개별 기업 기업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단기 투자로는 절대 큰 자산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단기 투자 정말 많이 했는데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벌었다가 다음날 또 몇 천만 원씩 잃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내 멘탈 관리가 정말 힘들어지고요. 단기 투자로는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가지고는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큰 돈을 운영을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좀 지향을 하시고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같이 공유하시는 그런 투자 방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펀더멘탈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여러 유튜브 채널이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일 때 스위칭 코스트가 더 큽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랩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큰 자금, 큰 고객들을 운용을 하시다 보면 움직이다가 끝나요. 하루하루 뉴스 테마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양념이에요. 양념. 그냥 오늘 너무너무 놀지 않은 티는 좀 몇백만 원으로 벌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트레이딩하는 거지 이게 뭐 손신의 힘으로 다해서 투자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포트폴리오를 높은 비중을 가져가려면 결국엔 바텀업으로 어느 정도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업 실적과 어떤 시장에서 보는 아까 PER 확장이 되기 전에 좀 미리 사는 이런 전략들을 방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국내 시장이 단기 트레이딩이 너무 좀 유행하는 시장이어서 미국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미국에 계신 해치펀트나 이런 쪽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나 이런 뉴스 매매들이 성행해서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투자 단기 트레이딩은 절대 오래가지 못하다. 이거 테크님도 잘 아시잖아요. 서로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정말 양념치듯이 조금씩 조금씩만 하시고 나의 소중한 자산은 정말 기업의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종목을 선정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대박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이 종목을 사서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매수했다가 물론 잠깐 빠져서 마이너스 수익권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종목에 정말 확신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면 정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지 내가 어느 가격에 더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잃지 않는 투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동료가 이게 좋다더래 또는 누가 누가 이런 게 나오는데 수주가 나오는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조금 짧은 투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그냥 진짜 양념입니다. 양념 그냥 몸통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수익이 안 나죠. 종목에 대한 철저히 분석과 그 기업의 강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잃지 않는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투자자 본인의 투자 그릇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억을 운영하는 거랑 10억을 운영하는 거랑 100억을 운영하는 거는 완전 다른데 사실 자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의 투자 그릇보다 더 큰 자산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이걸 지키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면 이걸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주식을 통해서 한 100억 원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수익을 내기 전에 내 투자 그릇을 먼저 키워놓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말씀이 시작해요. 뉴스도 좋고요. 이게 투자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좀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그릇은 좀 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이타적인 마음 이런 부분들 역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투자 그릇이 키워지지 않거든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는 다시 내 그릇을 키우는 그런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을 항상 챙기시고요. 그리고 많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투자 그릇도 커질 것이고 투자 수익도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유튜브를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이나 전문 투자자분도 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초보자 이런 분들이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제가 많이 친구들한테 듣는 요즘에는 질문 안 왔는데 초창기 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친구들한테 뭐 좋냐. 그걸로 절대 돈 못 법니다. 제가 물어봐요. 얼마 투자할 거냐. 3천만 원. 퇴직금 받은 거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으로 20% 잃었을 때 600만 원치 우리가 술을 먹자. 그러면 서로 좋은 친구로 평생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순간 그거 3천만 원 했다가 10%만 손실 나도 친구가 연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시를 드려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한상일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는 저희가 공부를 좀 인풋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거나 물론 리포트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공부에 일어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어떤 저희가 포트폴리오 100이 있으면 종목이 20종목이라고 하면 그 20종목 중에 사실 남한테 들어서 산 종목은 5종목도 안 될 거예요. 15종목은 그냥 제가 좋아해서 이건 될 것 같다라고 혼자 생각해야지 많이 살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모르세요. 그냥 정보만 있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의도 사람 여의도 저희끼리 모여있는 여기서도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정보가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정보가 있다고 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작전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죠? 옛날에 부산행 같은 거 영화 보면 공유가 펀더매니저인데 개미 핥기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 매니저 친구들이 다 개미 좀 핥아보고 싶다고 그만큼 수직이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원 투자가 오히려 늦어요. 더 개인보다. 왜냐하면 개인분들은 또 종목 하나만 계속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 또 한 종목의 전문사원은 또 저희가 또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야극강식의 시대로 춘축 전국시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간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한 2,500만 펀드매니저가 함께 싸우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똑같은 정보를 보고 누가 더 논리적으로 먼저 이게 될 것 같다라고 느끼고 판단하느냐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릇을 키운 사람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깜짝 놀랍니다. 블로그 보려고 깜짝 놀랍니다. 저도 제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거 보면 이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물어보세요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추가가 되면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보다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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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럼요. 네.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리서치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뭐 예전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서치가 이제 많이 고기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2014년, 5년까지만 해도 했다가 네. 17, 18년 되면서 이게 좀 급격하게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 정보의 공유가 굉장히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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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보시는 어떤 차장님의 리서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사 하우스들이 정말 열심히 하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매일같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보고서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하우스 쪽에서는 너무 좀 한 방향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보고서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바이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외국계 빼고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들이 좋을 때도 있고 분명히 나쁠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현실적인 그런 제약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좀 다양한 의견들이 시장에서 많이 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지만 국내 애널리스트 수가 너무 적습니다. 1,000명? 1,200명? 아직도 1,200명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보통 증권사에서 한 섹터를 한 명이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섹터의 수많은 기업들을 다 커버 못하거든요. 최소한 섹터당 4, 5명 정도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뭐 RA도 있고 여러 시스템이 있겠지만 그래도 섹터당 4, 5명이 좀 나누어서 종목들을 더 많은 종목들 우리 스몰캣 종목들 중에 경쟁력도 있고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회사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증권사 사장님들은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들 좀 채용을 하셔가지고 센터님 잘 부탁드립니다. 채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어떤 바이 위주의 리포트 보면 98%, 99% 바이 나머지 홀드 약간 뭐 부실까? 많이 올라서 홀드입니다. 그것도 그런 내용들을 전직 애널리스트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되게 솔직하게 쓰는 편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가 되게 올라있는데 홀드를 바꾸고 실적 추정치나 멀티풀도 이런 거 해서 회사한테 항의를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이런 코멘트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한 8명 중에 3명이 코멘트를 그렇게 하면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들은 섹터분들한테 들은 겁니다. 이제 8명을 다 초청해서 어찌됐든 컨퍼레스콜이나 간담회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초콜드나 목표주가가 낮은 사람들은 자리를 멀리한대요. 사장님 멀리. cfo나. 진짜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치사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제조업이나 이런 데일수록 그런 위계서열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거기 문화에 좀 그냥 금융은 사실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저희가 물론 사장님이랑 본부장님 이런 직급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다 개인사업자 같은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실적만 잘 내면.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진짜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현실적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정직한 리포트를 안 쓰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면 엄청 바쁘거든요. 바쁜 거에 대부분이 저는 세미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들어가 있는 동안 장을 못 보고 그러면 세미나 끝나고 장을 또 업데이트해야 되고 부재중 수신전화 받아야 되고 하니까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리서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세미나를 하냐. 리포트를 솔직하게 못 쓰기 때문이죠 사실은. 리포트에 안 좀 안 좋다.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으니. 뭐 안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녹여서는 살짝 쓰는데 전반적인 톤 자체는 다 바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니 목표 주가를 올리는데 왜 홀드로 바뀌었는데 목표 주가가 올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가 바뀌면 EPS 그로스가 나오잖아요. 회사가 성장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데 투자 의견은 이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랑 이게 낮은 거예요. 업사이드가. 그러면 이제 홀드로 의견이 무조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어떤 규정 때문에 이상하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로직 때문에 이 리포트의 내용 자체가 그러면 홀드인데 제가 막 바이처럼 분리시하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그런 규제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애널리스트 분들의 생각이 리포트의 진짜 100% 다 현실적으로 받아 쓰여지게끔 당게끔 그런 에포트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쓰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여기도 밥그릇이 또 있다 보니까 약간 있어 보이게 써야겠다. 그러면서 약간 좀 어려운 용리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지금 쓰면 지금 제가 읽어보거든요. 가끔마다 이제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볼 때 좀 어려워요. 아직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 페이지짜리 리포트이긴 하지만 포인트는 세 줄일 경우가 많거든요. 2분기 실적이 좋다. 새로운 모멘텀이 언제 있다.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있어 보이게 풀어다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양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양식이 좀 바뀌거나 어떤 포맷이 바뀌어야 되는데 포맷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이 목표 주가 내리고 올리는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외국계에서는 정말 목표 주가 내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담당자가 하면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 많이 내리면 이제 안에 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뭐 하우스마다 틀린다면 그다음에 센터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각 파트장들이나 중간 관리자급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이게 과연 적정하냐 여부를 따지고서 리포트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장 전에 7시에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이거를 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미리 안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현실적으로 문서 작업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개선을 스킬 방법을 좀 애널리스트 스스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애널리스트에 쓴 자료의 소비는 지금 이제 차량님처럼 PB분들과 개인 고객들, 자산가들, 기관투자자거든요. 기관투자자가 원하는 자료를 써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생각해서 뭐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수가 적다는 건 제가 얼마 전에 애널리스트 현황을 봤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1,100명, 1,2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NH투자증권이 130명이더라고요. 저희가 시장에서 시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애널리스트 분들은 13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인턴이나 RA가 많아서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허수를 좀 뺀다면 실질적으로는 1,000명 미만으로 밖에 카운팅이 안 돼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한상 차장님의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섹터가 물론 시니어 2명 있으면 둘이 싸웁니다. 의견이 다르면 싸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토론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더 좀 의미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한 섹터당 한 명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리서치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 리서치 예산을 주는 곳은 기관과 리테일 쪽이 많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리테일은 작년까지 괜찮았다가 올해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늘리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려면 정말 다양한 의견들과 다양한 분들의 토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리서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같은 섹터라고 하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무조건 같은 종목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주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 되게 좋은 새로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유튜브 콘텐츠 중에 애널리스트 한 종목 가지고 배틀하는 거 괜찮겠네요. 목표 주가가 다르거나 의견이 다른 분들 두 분 모셔놓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많은 새롭거나 안 그러면 신선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는 거는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애널리스트는 제 로직이 중요하거든요. 내 로직이 틀렸냐 맞았냐. 근데 로직이 틀렸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로직이 맞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로직이 지나고 나니까 맞았다고 했을 때 이 애널리스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내용들, 어떤 시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요즘에 혼탁한 어떤 한국 시장에서 한 줄기의 빚과 같은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 간단하게 이제 한상혁 차장님을 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장을 비울 수 없는 이제 하루하루,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내일 오후에는 팔아야지 이런 트레이딩이 아니라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 되는 그런 단기적인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신 한상혁 차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전문 프로 방송러랑 하니까 너무 저희가 편하네요. 저도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나오셨으니까 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분명히 힘든 거 맞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더 이상 이제 주식 못하겠다.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겠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힘들고요. 저희도 전문적으로 이 업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도 굉장히 힘든 부관이 맞고요. 직업이라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 약세장이 있으면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돌아온다는 이 부분은 항상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은 또 다른 강세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훌륭한 기업들 펀더멘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발굴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자주 나중에 제가 제 개인 유튜브로 할 건데 나와서 좀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편안하게 하시죠. 이상 엄브렐라 리서치와 인포스닥 데일리가 함께하는 윤주의 투자노트 스타피비편 한상혁 차장님을 유한타 한상혁 차장님을 모셨고요. 다양한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방송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데 시간 내주신 한상혁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닥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닥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닥 데일리 한국형 블룸 한국형 블룸 에서 한국에게 اد 감사합니다.